석탄가루 이까지 찰 때도 있고 이까지 찰 때도 있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왔을 때 이 정도 차였습니까? 우리가 보통 바람이 불거나 장마 때는 이 정도 찹니다 그런데 비가 적게 오면 또 안 차요 이제 중간에 날아가버리고 하다 보면 좀 덜 적게 차거든요 30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과목을 지나고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이 많아요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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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